커피가 너무 뜨겁다. 커피가 너무 뜨거워서 내가 마실 수 없습니다. 커피가 너무 뜨거워서 내가 마실 수 없습니다. 커피가 너무 뜨거워서 내가 마실 수 없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 그는 시험에 합격할 만큼 열심히 공부했다. 그는 시험에 합격할 만큼 열심히 공부했다. 그는 너무 피곤하다. 그는 캠핑을 가기에 너무 피곤하다. 그는 캠핑을 가기에 너무 피곤하다. he is too tired to go camping. 보러는 영리합니다. 보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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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합니다. 그 여자는 전 세계를 여행할 만큼 충분히 부유하다. 그 여자는 전 세계를 여행할 만큼 충분히 부유하다.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다.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다. 우리는 회의의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었다.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우리는 회의의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었다. 그는 너무 빨리 말했다. 그는 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빨리 말했다. 그는 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빨리 말했다. 통은 너무 바쁘다. 통은 너무 바쁘다. 통은 너무 바빠서 점심을 먹을 수 없었다. 통은 너무 바빠서 점심을 먹을 수 없었다. 톰은 너무 바빠서 점심을 먹을 수 없었다. 그는 너무 어립니다. 그는 신문을 읽기에는 너무 어립니다. 그는 신문을 읽기에는 너무 어립니다. 그는 신문을 읽기에는 너무 어립니다. 그 상자는 너무 무겁다. 그 상자는 너무 무거워서 나는 옮길 수 없었다. 그 상자는 너무 무거워서 나는 옮길 수 없었다. 그는 너무 일찍 일어났다. 그는 너무 일찍 일어나서 첫 기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일찍 일어나서 첫 기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너무 추상적이다. 그 문제는 내가 풀기에는 너무 추상적이다. 그 문제는 내가 풀기에는 너무 추상적이다. 그는 부끄러워한다. 그는 부끄러워서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없다. 그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는 아기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두었다. 그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는 아기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두었다. 그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는 아기를 돌보기로 했어요. 그는 아기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는 일을 그만두셨다. 그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는 아이들 그만두에 힘을 막았다. 소윤은 계란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매우 조심했다. 소윤은 계란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매우 조심했다. 우리 선생님은 우리가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도록 DVD를 가지고 오셨다. 우리 선생님은 우리가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도록 DVD를 가지고 오셨다. 그녀는 TV를 켰다. 그녀는 뉴스를 보기 위해 TV를 켰다. 그녀는 뉴스를 보기 위해 TV를 켰다. 그는 많은 책을 읽는다. 1. 그는 작가가 되기 위해 많은 책을 읽는다. 2. 그는 작가가 되기 위해 많은 책을 읽는다. 3. 그는 작가가 되기 위해 많은 책을 읽는다.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4. 그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 5. 그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 5. 나는 일찍 일어났다. 5. 나는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 5. 나는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 5. 커피가 너무 뜨거워서 내가 마실 수 없습니다. 5. 커피가 너무 뜨거워서 내가 마실 수 없습니다. 6. 그는 시험에 합격할 만큼 열심히 공부했다. 6. 그는 시험에 합격할 만큼 열심히 공부했다. 6. 그는 캠핑을 가기에 너무 피곤하다. 6. 보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큼 영리합니다. 7. 보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큼 영리합니다. 7. 보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큼 영리합니다. 7.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우리는 회의의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었다. 8. 그는 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불편하다. 8. 그는 빨리 말했다. 8. 그는 너무 바빠서 점심을 먹을 수 없었다. 9. Tom was so busy that he couldn't eat lunch. 9. 그는 신문을 읽기에는 너무 어립니다. 9. 그는 신문을 읽기에는 너무 무거워서 나는 옮길 수 없었다. 9. 그는 너무 일찍 일어나서 첫 기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10. 그 문제는 내가 풀기에는 너무 추상적이다. 10. 그 문제는 내가 풀기에는 너무 추상적이다. 10. 그 문제는 너무 abstraged that I can't solve it. 10. 그는 부끄러워서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없다. 11. 그는 부끄러워서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없다. 11. 그는 아기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두었다. 11. 그는 아기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두었다. 11. 우리 선생님은 우리가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도록 DVD를 가지고 오셨다. 12. 우리 선생님은 우리가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도록 DVD를 가지고 오셨다. 12. 그녀는 뉴스를 보기 위해 TV를 켰다. 12. 그는 작가가 되기 위해 많은 책을 읽는다. 12. 그는 작가가 되기 위해 많은 책을 읽는다. 13. 그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 13. 그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 14. 나는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 15. 나는 비ater. 14. 나는 배우가 없었다. 15. 나는 버스가 간다. 15. 나는 버스의 공부하기 위해 일을 잊지 않는다. 16. 나는 배우가 없었다. 16. 나는 배우가 없었다.